안녕하십니까? 실전영어의 진수, 바이블영어의 강민구입니다. 93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인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분석 기법을 통해서 전도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ll things, 이 모든 일들이 come, 이루어진다는 거죠. Like, 뭐처럼, to all, 모든 것이 똑같이. 될 유도부 사네요. is, 있다는 거예요. One event, 똑같은 일이. To the righteous, 더 플러스 형용사 구조죠. 의의로운 사람, and 그리고 to the wicked, 사악한 사람한테. 또한, to the good, 선량한 사람과, and the clean, 청렴한 사람한테, and to the unclean, 또한 깨끗이 못한 사람한테, to him, 그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힘이 누구냐면, 이 데트가 후절이죠. 그리고, sacrifices, 희생을 드리는 사람이나, and to him, 그가, 역시 데트가 후절이죠. sacrifices not, 희생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여기서 희생이라고 하는 건,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as 것처럼, the good, 선량한 사람처럼. so, 그렇게, is,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the sinner, 죄인한테도, and 또한, he, 그 사람이 역시 데트절이, he를 가르쳐주는 후절이죠. 스월스, 맹세한 사람이나, 또는, he,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피월스, 두려워하는, 노스, 맹세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라는 얘기죠. this, 이것은, 이전, 이브, 하나의, 옳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among all things, 모든 일 중에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데트가 위치하고 같은 거죠. are, don, 행해진, under the sun, 해아래서, that, 바로, there, 이거 유두부사죠. is, in the, one event,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unto all, 모든, on 사람에게, yeah, are, also, 또한, the heart,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죠. of the sons of men,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 여기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마음, man은, who of Eve, 악한 일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and, 또한, madness, 그 미친 짓이 있다는 거죠. in their heart, 그들의 마음에, why, you're, 언제, 접속사죠, day, 그들이, live, 살고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늘 악한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and, after death, 그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day, 그들이, 고 갔을 때, 즉, to the dead, 죽음에 이르렀을 때, for, 왜냐하면, to him, 그에게, 그가 누구죠? that is joined, that is who, 절이죠. 그러니까, 결합된, 뭐와 결합된 거냐? to, order living, 모든 살아있는 것과 결합된 그에게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there, you, do, is, is, 있다는 거예요. 뭐가? hope, 희망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살아있어야 희망도 있다는 얘기죠. for, 그러므로, living dog, 살아있는 개가, 이제 배를 더 낳았다는 거예요. 누구다? than, dead lion, 죽은 사자보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이쪽에서는 사자가 제일 용맹한 거죠. 동북아시아 쪽에는 호랑이가, 사자가 없으니까 호랑이가 압도적이지만, for, 왜냐하면, the living, 살아있는 것은, no, 안다는 거예요. that, e, are, 안다는 거죠. 뭐라는 거죠? they, 그들이, she'll die, 앞으로 죽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but, 그러나, the dead, 죽은 것들은, no, not,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anything, 그 어느 것도. leader 또한, have, 한다는 거죠. they, 그들이, animal, reward, 더, 더한 어떤 보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누구죠? 살아있는 자들이죠.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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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for, or, 그러나, the memory of them, 그들에 대한 기억은, 죽은 자들이죠. 이거는, is forgotten, 잊혀진다는 거예요. also, 또한, their love, 그들의 사랑, and their hatred, 그들의 미워함, and their envy, 그들의 부러워함, 이런 것들이, is, now, is, now, is, now, is, now, is, perished, 소멸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leader 또한, have, they, they, 그들이, animal, 더 이상, portion, 어떤 목도, 가지고, 이니까 못하는 거죠. 앞으로 영원토록 인 애니띵 그 어떤 일에서도 이 어떤 일이 어떤 거죠? 데트가 위치하고 같은 거죠. 행해진 언더 더 선 해 아래서 그러므로 고 가라 뭐를 따위 내 귀를 또한 이트 먹어라 따위 브레드 내 빵을 어떤 상태로? 이 조이 기쁜 상태로 그리고 드링크 마셔라 따위 와인 너의 와인을 with a merry heart 즐거운 마음으로 for 왜냐하면 가드 하나님께서 now 지금 accept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따위 워크스 너의 일들을 let 뭐뭐하게 하라 라는 얘기죠. 뭘 하라는 거죠? 따위 갈먼트 너의 옷으로 하여금 be always 항상 white 하얗게 하라 이 하얗게 하라는 것은 청결하게 순결하게 하라는 거죠. and 또한 let 하게 하라 따위 head 너의 머리로 하여금 렉 부족한 건데 노니까 부족하지 않게죠. 오인먼트 향유를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부족하지 않게 하라는 것은 항상 바르라는 얘기죠. live 살아라 joyfully 기쁘게 with a wife 아내와 whom 그 아내가 whom 이 와이프죠. 다우 네가 loves 사랑한 all the days 모든 기간 동안 of the life 살아있는 of die vanity 네 헛된 인생 중에서 위치 바로 he 그가 했 기분 주신 d 너에게 요 희는 하나님이죠. 요 위치가 dio가 되고 요 d가 아이오가 되는 구조죠. 그래서 요 위치는 너에게 주신 즉 요 와이프죠. under the sun 해아래서 all the days 내내 of the vanity 네 헛된 인생 내내 fall 그것이 어떤 상태냐면 그것이야말로 is thy portion 너의 몫이고 in this life 너의 인생 이기 fall 때문이라는 거예요. and 그리고 in thy level 너의 이 수그롬 중에 다우 내가 테이키스트 얻은 이 위치가 테이키스트의 목적이죠. 얻은 것이에요. 이 얻은 요게 뭐냐면 요 포션이죠. 이 포션이 누구예요? 요 와이프죠. under the sun 해 아래서 whatsoever 무엇이든지 다이 hand 너의 손이 find 찾아낸 뭘 하려고 찾아낸 to do 할 일로 찾아낸 이에요. 그 일을 이게 큰 목적어죠. 두 하라는 거예요. it 그것을 it 다이 마이트 내 마음을 다해서 for 왜냐하면 their 유독 사네요. is 이딴 데 노니까 없다죠. no work 그 어떤 일도 없다는 거예요. nor 또한 device 생각도 없고 노할 knowledge 지식도 없고 노할 wisdom 지혜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in the grave 무덤 속에서는 이 무덤이 어디냐면 위덜 바로 그곳이에요. 다우 내가 고스트 앞으로 가야 할 그곳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가기 전에 즐겁게 살아라 는 얘기죠. 아이 나는 returned 돌아서서 and 그리고 또 보았다는 거예요. under the sun 해아래서 뭐를 보았냐면 that 이하를 보았어요. 뭐냐 the race 경기가 is not 이지 않은 것을 본 거죠. 뭘? to the swift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노할 또한 더 베르 그 전투가 to a strong 격렬하지 않은 니덜 또한 yet 역시 bread 빵이 to the wise 현명한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 노할 또한 yet 여전히 riches 부가 the mean of understanding 명철한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 참 깜깜한 일이네요. 노할 또한 yet 여전히 have who who to the man 이런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obscure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한테 주어지지 않는 but 그러나 time and chance 시기와 기위가 happened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일어나죠? to them all 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for 바로 man 사람은 어서 또한 not 알지 not 못한다는 거예요. his time 그의 시간을 이 시간이라는 거 뭐죠? 무슨 일을 당할지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일이죠. 인생에 일어나는 as 바로 the fishes 물고기들이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죠? 이 데트가 위치하고 같은 거죠. are taken 잡힌 in an eve net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들이 볼 때는 재수 나쁜 그물이죠. 재수 나쁜 그물에 잡힌 것처럼 and 그리고 the birds 새 이 새가 어떤 새냐면 역시 데트가 위치하고 같은 거죠. are caught 잡힌 in a snare 더 채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the sons of 미인 사람의 아들들 인생이죠. 결국 사람이죠. 스네월드 알 스네월드니까 사로 잡힌 거죠. 이는 eve time 악한 때에 when 뭐뭐한 때죠? it 그것이 이 it라고 하는 것이 이 악한 어떤 일을 얘기하는 거죠. so 들이닥친 거예요. suddenly 갑자기 oponeme 그들 위에 그들에게 그들 머리 위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거라는 얘기죠. this wisdom 이 지혜는 지혜를 목적어네요. have seen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also 또한 under the sun 해아래서 and 그리하여 it 그것은 seemed great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unto me 나에게 위대하게 보이고 신기하게 보이는 그런 거죠. 대얼 유도부사고요. was 있다는 거예요. little city 한 작은 도시가 있었어요. and 그리고 human 거의 사람이 없었어요. within it 그 도시에는 and 그리고 거기에 유도부사죠. king 들이닥쳤어요. a great king 아주 위대한 왕이 against it 그것을 대적해서 and 그리고 besieged 포위했어요. it 작은 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벼트 건축했어요. great 부 works 이거 방어벽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는 방어벽이 아니고 공격용 성체를 얘기하는 거죠. 지었어요. against it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무 이제 대열 역시 유도부사죠. 유도부사니까 해석을 안 좋죠. found 발견됐어요. 이 니트 이게 작은 도시죠. 작은 도시에 누가 발견됐느냐 poor wise man 가난하지만 현명한 사람 하나가 발견되었어요.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he 그가 by his wisdom 그의 지혜로 요 he가 주어고 by his wisdom 은 부사죠. delivered 구출해냈어요. the three 자기의 성을 yet 그러나 no man 그 누구도 remembered 기억하지 death 이하를 안았어요. 이 death가 뭐죠? 샘 poor man 바로 그 가난한 현자를 얘기하는 거죠. 구출을 자기들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출을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great king이 왔었단 말이에요. 조그만 시민들이 몇 되지도 않는 조그만 성에 생명을 생명을 구출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현자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than than 그 때 said 말했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wisdom 지혜가 is better 더 낫다. than strength 강함 보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poor man's wisdom 그 가난한 자의 지혜는 is despised 무시되었고 and his words 그의 목소리는 a lot heard 들려지지 않았다 하는 거죠. 수동태니까요. 더 월즈 그 말이에요. 와이즈 민 그 가난한 지혜로운 자죠. 그의 말은 I heard 들려졌어요. in quiet 은밀한 중에 뭘 더 than 무엇보다 더 cry of him 그의 외침보다 그 누구의 외침이죠? rude 다스리는 among whose 그 어리석은 시민들을 다스리는 그 치리자 wisdom 지혜 가 is better 더 낫다는 거죠. than weapons of war 전쟁의 무기보다 버트 그러나 원 시널 한 사람의 못된 지도자가 디스트로이트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머치 굿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드 플라이스 죽은 파리들이 커우즈 초래 한다는 거죠. 뭐를 디 오인먼트 그 연구예요. 오브 디 어퍼테크리티 약재상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약국의 약품이죠. 을 투 샌드 하게 한다는 거예요. 샌드 포서를 어디로 스티킹 세벌 악취가 나게 썩게 하는 거죠. 그렇게 두 한다는 거예요. 어리르 훌리 아주 몇 안 뒤는 어리석은 일들이 힘 그루아여금 데트 이하를 하게 데트가 뭐죠. 있는 인 레피테이션 그 평판 중에 홀 위드도맨 아누월 지혜와 명예를 이 두가 대동사죠. 뭐예요. 여기 카우즈 스티킹 세벌 리 되게 한 악취가 나게 한 그거죠. 그러니까 멸망하게 한다는 거죠. 위신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고요. 와이지맨스 하트 현명한 자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에티스 라이트 핸드 여기서 라이트 핸드는 오른손이란 뜻이 아니죠. 오른쪽 방향이란 뜻이고 보트 그러나 허우스 하트 그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에티스 레프트 그의 왼쪽에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동사가 빠졌죠. 해서 실제로 이제 일형식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실제 물리적으로 오른쪽 왼쪽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 라이트 핸드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길을 가는 거고 레프트 핸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 아 어소 또한 아 왠 뭐뭐 한때 히 그가 이 히가 누구예요? 데트가 이 히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죠. 이 저 후 이 어리석은 자가 뭐 할 때요? 워크드 걸을 때요. 바이더웨이 자기의 길을 히스 위즈듬 그의 지혜가 회었드 실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로하여금 and 그러면서 이 그는 세트 말한다는 거죠. To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뭐를 얘기하느냐 이 데트가 이 세트의 목적어죠. To everyone은 부사가 되는 거고요. 히 그 자신이 이 저 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말한다가 말로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타낸다는 의미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스무 개의 벌칙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전도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프 우크레인 땡큐 이Да 이줄듐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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